다 포기했는데 인자와서 내보고 우쩌라꼬 다시 시작하라카는 하늘의 뜻인가? 왜그래? 안 들어가? 잠깐만 있어봐라 안녕하십니까 전진해 좀 괜찮지 마십니까 잠깐만 아니 어떻게 둘이 같이 여기 영화보러 왔지요 왔겠습니까? 영희 아버지는 어떡해? 여기 벌벌 오셨다가 일을 다 끝마쳤다 해서 그러면 같이 영화보러 오셨다 아이고 내 대신 봐라 표로 한 장 더 꺼내야지 아니 저 저 성명우리 저리 크자 아이고 저 저 표 한 장 더 줘서 아 저 때문에 불편하실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에요 아이고 이러다가 영화 시간 듣겠습니다 들어가입니까 아니 저 아니 저 아니 저 저 저 저 네 네 서울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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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놈들 여기 여기 감사합니다.